밀렸어요 지금 약간 밀렸어요 자 죽고 와 여기서 바닥 부시나요? 바닥 안부시고 날리고 날리고요 와 완벽한 공복 데미지 질병 근데 이쪽도 돌려 돌려 서로 돌리고요 감독님 돌리죠 앵글돌리 앵글 저 못막아요 전화가 못막습니다 절대 못막혀 저 어딨될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겠는데 저건 우리도 모르는데 이것도 못막고 하단 죽았다고 행신으로 갑자기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지만 이렇게 신단한